안녕하세요. 국가대표 사이클팀의 서준용, 민경호 선수입니다. 저희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유산화 헬스팩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올 하반기부터 계속 유산화 헬스팩을 섭취하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. 저도 굉장히 체력적인 부분이나 피로회복에 도움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. 민경호 선수는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? 일단은 섭취를 하게 되면 확실히 운동이 전후 피로도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요. 아침 기상하고 저녁 취침 전에 두 번을 섭취하고 있는데 확실히 일상생활에서 환기를 좀 더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도 여기서 계속 유산화 헬스팩과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2018년에 유산화와 함께 열심히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2018년 유산화 화이팅!